오늘은 아우업 아우업 켈러 괴티 단골집이구요. 괴티 파우스트가 탄생된 배경이 된 집입니다. 아우업 아우업 켈러에서 사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. 실제로 라이프지 대학을 졸업한 괴티는 이곳에 다니면서 파우스트에서 유혹하는 장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집은 아우업 아우업 아우스입니다. 퓌테와 파우스트 작품과 많이 연관되어서 꽤 유명한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 우리 사모님 이렇게 맥주를 잘 마십니다. 아우업 아우업 켈러입니다. 우아 원샷입니다. 이 집은 명성 때문에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. 지금 월요일 저녁입니다. 호프 브라이보다 더합니다. 아우업 아우업 켈러를 촬영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라이프지의 촬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6. 감사합니다.